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레이시아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 TOP3 입니다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 화장실 호스 이거죠 그런데 다른 한국인들이나 일본인분들은 화장실 호스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놀랬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놀랬냐면 말레이시아 사람들 정말 스마트하다 정말 기발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양병기 앉을 때 찝찝 하잖아요 근데 전에 누가 썻는지도 모르고 항상 물티슈 다니기도 불편하고 근데 호수로 물을 뿌려서 휴지로 깨끗하게 닦으니까 저 마음이 좀 편하더라구요 그리고 전 한국에 있을 때부터 기대의 애호가였어요 이게 비데인데 화장실은 집 아니면 동사무소 구청 고소관을 주로 갔어요 한국은 그런 곳에 비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스타벅스 나 뭐 맥도날드 이런데 가면 비데가 없잖아요 저는 한국 카페 갈 때 정말 불편하더라구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어디 가든 화장실 호수가 있는 거에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소수 하잖아요 손잡이가 있으면 그 어느 정도 물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이런 병원 당황스럽죠 보시나요 그냥 쌩 호수 그 고무 리얼 호수 같은 경우는 정말 난감하죠 저도 이 좀 물기 조절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무기 조절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거 말라카 터미널에서 봤고 헬프 뉴버스티에도 있어요 이거 있는 곳은 미세한 진짜 컨트롤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도 저는 말레이시아 화장실 호수 너무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인은 배드민턴을 사랑한다 말레이시아가 배드민턴이 유명하다고 말을 이전부터 들었어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리총잉가 날아다녔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친구들이랑 배드민턴을 치면 애들이 리총잉처럼 된 것 마냥 날아다녀요 무슨 프로 선수처럼 막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특이한게 말레이시아는 여자애들도 잘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있는 여자애들하고 배드민턴 치면 되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순인가 막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말레이시아 여자들은 진짜 봐준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스매시 때리고 미친 듯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가 그거 막 저한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잘하면 모르는데 저는 그들에 비해서 정말 못하거든요 간혹 잘한 애들끼리 복식할 때는 저는 자동으로 아웃이에요 안 껴줘서 연습할 때나 불러주고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나 단 한 번도 무슬림 여자애들하고 운동을 해본 적은 것 같아요 배드민턴을 떠나서 어떤 운동이든 무슬림 남자애들하고는 그 밀 탁구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슬림 여자애들 한 번도 뭐 운동을 해본 적은 없네 아 아 있다 있다 근데 그분은 좀 무슬림인데 히잡도 안 쓰고 약간 특별한 번이었어 보통의 그 히잡 쓰신 그 무슬림 분들하고 저는 한 번도 해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어딜 가나 배드민턴을 쉽게 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배드민턴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쉽게 싸게 먹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만큼 다양한 음식이 있는 나라가 있나 싶어요 제가 사는 곳이 코타다만 사라라고 케일에 비하면 좀 외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집 앞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그 맘악 있어요 로티 찬하에 뭐 안이나 뭐 딴 두리 치킨 먹을 수 있고요 거기서 한 2분 더 걸어가면 중국 코코스토로 깔렸고 그리고 건너편에 그 아라 음식점 있고 그리고 한식 일시점도 있어요 저는 여러 나라 음식들을 먹는 걸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한국은 좀 정말 번화가 이런 것도 아니면 전부 한국 음식 뿐이잖아요 음식집 김밥 아니면 김국밥 감자탕 이런거 근데 여긴 어떤 외곽 도시로 갔든 옛날 셀렘반나 갔는데 중식당이나 나막 찾기가 너무 쉬워요 다 같이 있어 제가 한국에서 딴 두리 치킨하고 치즈랑 중국 음식 중에서 뭐 호버 솔직히 가격이 좀 비싸요 맛도 없고 말레이시아보다는 그냥 그런거 같아요 예 말레이시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딴 두리 치킨 가격이에요 많이긴 한데 뭐 인도 쌀밥도 있고 치킨 커리도 있고 가격이 42,000원 비싸죠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뭐 한 시켜봐야 한 30링기인데 예 여기는 42,000원고 말레이시아가 아쉽고 싼 가격에 퀄리티 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일식은 비싸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일식은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 평가도 있지만 일본의 친구들이 말레이시아는 아 그 일식이 너무 퀄리티 났다 그런 말 자주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 친구들이 밥 먹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 이제 저랑 같이 있을 때도 한국 식당을 가게 하는데 이게 되어서 일본 애들끼리도 그 일본 식당은 안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식당이나 중국 식당 가려요 왜냐면은 일본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식당이 비싸대요 웨스턴 음식보다도 더 비싸 가겠어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일식당 가는 거 좋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막 의미 있듯이 가더라고요 제 그런데 이렇게 말레이시아 음식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지사제를 24시간 가지고 다녀야 해요 가지고 다녀야 해요 왜냐면은 이건 음식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위장이 안 이수간 거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은 제가 말레이시아 친구들을 한국 레스토랑 인들 데려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김치만 먹어 매운 음식도 있는데 봤을 때 조금 위험한데 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역시나 바로 다 그 다음날 배탈 났다고 연락 왔어요 김치 상한 거 같아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 오더라고요 근데 제 추측은 익숙하지 않은 걸 많이 먹었은 거 같아요 아무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기사제는 네 번째로 말레이시아 대학교는 한국 대학교보다 건전한 환경이다 솔직히 내가 대학교 다니기에는 말레이시아 대학생활이 가지나 공부 때문에 바쁘기도 한데 좀 지루한 거 같아요 왜냐면은 수업 끝나면 다 집에 가 술 먹자거나 뭐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놀자는 그런 친구들을 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파티 문화가 없어요 있는데 그렇게 잘 없어요 한국만큼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아니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회사 가서도 휴식이 항상 있죠 그리고 한 잔씩 자주 하잖아요 저 직장 다닐 때 그 어떤 날은 일주일 중에 5일을 휴식했어요 5일을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휴식했어요 근데 한국 친구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건설을 만들어서라도 가려고 하죠 물론 한국 사람들이 뭐 먹고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약간 하면서도 놀아요 근데 노는 문화가 약간 다르다 이거죠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봤을 때는 문화가 배드민턴을 친다는지 뭐 드라마 하는지 뭐 유튜브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 대학생 친구들은 물론 그 유튜브도 보고 운동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끝나면 그런 회식이 많아요 술 먹는 그런 술자리들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도 무조건 사람 학생들이 뭐 끝나고 집에 가는 그런 거 안 아니고 분명히 말레이시아에서도 술 먹고 파티나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 나중에 언젠간 되게 하뜨리나 따지 생겨서 그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되면 난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더 믿음이 갈 거 같아 환경적으로 대학교 때 말레이시아는 좀 술 먹고 그런 게 소수 잖아요 확률적으로도 있긴 한데 근데 한국은 그 머스트하게 가니까 부모 입장이면은 좀 그럴 거 같아 세 번째는 솔직히 저의 미래에 저보다는 저의 미래에 생겨낼 애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뺄게요 그냥 탑3 이런 이유로 말레이시아를 좋아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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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